Hi everyone.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하루 15분 영문법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표현을 함께 연습해보고자 합니다. 나 그때 그랬거든. 나 그때 있었는데. 혹은 나 뭐 뭐 했었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린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소에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평소에 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할 적엔 그냥 I eat. I get up in the morning. 혹은 뭐 I study. 저는 공부를 합니다. I work. 저는 일을 합니다. I live.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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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하게 될 경우에는 뭔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바로 그 동사들의 모양을 바꾸게 되는데 대개는 동사 끝에 D나 E, D를 붙여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동사에 따라서 모양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바뀌고 뭐 어떤 건 E, D 붙이고 어떻게 아냐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알아두시는 것이 제일 편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단어들도 워낙 많으실 거고요. 보겠습니다. ask. 물어보는 거죠. ask a question 하면은 질문을 하다가 됩니다. ask a question. 내가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물어본다라는 뜻의 단어 즉 동사가 되는 ask. 이걸 바꿔야 하거든요. 뒤에 E, D를 붙이겠습니다. 자, ask가 asked로 바뀝니다. ask가, asked로 뒤에 E, D를 쓰게 되면 ask, D가 아니고 ask가 크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아무리 이 D를 못 찾다고 하더라도 발음은 T라고 해서 비슷한 종류의 무성음이 되거든요. I asked, I asked the question 라는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I asked the question She asked the question They asked the question 오, 이렇게 보니까 주어가 I가 되던 he가 되던 they가 되던 아무 상관없이 뒤에 오는 과거형 asked 그 자체는 변하지 않네요. 그렇죠. 동사의 과거형을 받을 죄는요. 주어에 아무 상관없이 그 모양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I asked the question 자, 이번에는 나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부하다 study study 그렇죠? 이거 study가 아니라 study 해서 끝까지 배에 힘을 주고 study 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했다 I studied I studied 실제 쓸 적에 study의 y를 빼고 i, e, d로 붙여서 쓰게 되는데요. I studied 역사 history I studied history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라고 해서 in university 혹은 in college 라고 하게 됩니다. 자,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원래 대학생이 아닌데 어떤 대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했다는 게 아니고요. 대학생으로서 대학을 다닐 때 마땅히 해야 하는 뭐 전공이라든지 교양과목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the를 보통 붙이지 않고 in university 혹은 in college 라고 하는데 보통 영국식 영어에서는 in the university in the college 라고도 합니다. 보통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냥 in university 라고도 많이 하게 되죠. I studied history in university I studied history in university study studied study studied 비슷하게 들리죠? 분명히 뒤에 D가 붙은 거지만 실제 발음할 때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습니다. I studied history in university 저는 I studied English education in university 전 대학 다닐 때 영어 교육을 공부했거든요. I studied English education in college 혹은 in university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D가 붙던 E, D가 붙던 혹은 뭐 Y를 띄고 I, E, D로 붙이던 모두 U, D로 발음되는 건 마찬가지가 되는데 동사에 따라선 그런 식으로 과거형을 만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들어서 have 같은 경우 I have a dream 할 때 하고 나는 그때 과거에 꿈이 있었죠 라고 할 적에는 I had a dream 이 된다는 거죠. She has a dream 그 여자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그 여자는 꿈을 가졌다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역시 She had a dream 이 됩니다. have not has 과거형이 되면 모두 H, A, D가 된다는 거죠. We had a great meeting We had a great meeting 우리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유익한 회의를 가졌더랬습니다. We had a great meeting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We had a great time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친구들 만났다고 그러던데 Did you have a great time? 좋은 시간 가졌어요? Oh, yes. We had a great time 우리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I had a great time They had a great time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그것은 뭐 5초 전이던 5년 전이던 500년 전이던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필요한 거죠. Study는 studied가 되고 Ask는 asked가 되고 또 have는 또 has도 마찬가지고 과거형일 때 had가 된다는 거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동사의 과거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저 교재에 조금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래서 try 시도해보는 거고 노력해보는 거죠. try tried을 해보았다가 된다면 tried I tried i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즐기다 enjoy 나는 그때 즐겼습니다. I enjoyed it 그것을 즐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stay 근데 머물렀더랬습니다. I stayed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 갔더랬습니다. 라고 한다면 go 과거형 eat이 붙여볼까? go 되지 않고요.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서 went 가 됩니다. yes I went there 어, 내가 거기 갔었지 I went there w-e-n-t 를 쓰게 되고 또 예를 들면 먹었다 나는 먹습니다. 하면 I eat 이지만 그때 먹었거든요. I ate 저 벌써 먹었거든요. I already ate breakfast 벌써 아침 이미 먹었습니다. I already ate 혹은 I already had breakfast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겠죠?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볼까요?